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조나단 벌써 20만km를 넘게 달린 그의 혼다 어쿠드를 타고 멀리 친구를 보러 왔다 여전히 미남형이다 얼굴을 보여주기 아까운지 매번 얼굴을 가린다 절이 생겼어도 학창시절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늘 많았다고 한다 알 수 없는 무한한 매력이 넘치는 모양이다 아주 잘생긴 얼굴이지만 그의 얼굴처럼 인생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고생도 많이 했고 부모님 속도 많이 태웠다 그런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분해 넘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하다 다음번에 올 때는 햄버거 세트를 사오겠노라 약속한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바쁜 발걸음을 옮긴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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